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끊고 있다 피크 차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떠들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KDI 중국 토론회를 이렇게 지상중개했는데 그중에 한번 들여다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았다는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피크 차이나도 언급됐고 중국이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날 토론회에서 주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았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언급했다 최근 미국 등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다달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한 교수께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 등 최근 상황에 비춰봤을 때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접지 않을 것이다 최근 변화된 중국 경제 사정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중국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야 될 적으로 여기고 현재 중국의 모든 대외정책의 초점은 미국을 어떻게 능가하냐에 모아지고 있고 시진핑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중국 경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중국 정부의 반기업 정책 등으로 올해 중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내림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은 주제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분들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3분기에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3.9% 성장했다는데 중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믿을 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거짓말이 많으니까 원래 이렇게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통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관인 내놓는 자료밖에 없으니까 그럼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크고 작은 뉴스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큰 그림 하에서 중국을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좀 훨씬 더 선명하게 그런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중국을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적 성장의 한계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 이거는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옛날부터 생각했습니다 19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국의 폴 크루만 교수가 여러분들 주장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양적 성장의 한계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본이나 노동을 때려 퍼부어 가지고 양적으로 증가시켜가 여러분들 추구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 그러니까 혁신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양적 성장은 결국 자원의 낭비로 귀결되게 되고 결국은 경제는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이 엄청난 뭐죠 자본을 투입하고 그리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구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잘 나갈 때는 재팬남바완 이렇게 하면 항상 일본은 특별한 나라다 한국이 잘 나갈 때는 항상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중국은 특별한 나라다 특별한 나라가 없습니다 모두 다 보편적으로 양적 성장은 항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공상당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에서 사회 전체제와 혁신지향적인 그런 발전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더더욱 더 악화된 것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3년임으로 이래가지고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경제 부분을 모두 다 정치적인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배하는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이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다양하게 그렇게 보았지만 저는 이런 시각으로 중국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1997년 또 외환위기 이후에도 특별히 돈을 많이 벌었죠 중간제를 수출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소위 성장률이 꺾이는 것과 우리 함께 더 크게 타격을 입히겠죠 정밀기계의 42.5% 정밀학의 40.9% 반도체 39.7% 유리의 39.3% 석유학의 38.9%를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중수출 비중이 20년 사이에 1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기업 차원에 적극적으로 있어야 이런 중국이 휘청거리는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크게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시각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또렷하게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거 없는 거죠 특별하다 Oooh